안녕하세요 상봉이동 미친연재관 고감부입니다 엉덩이를 흔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이리 가까이 와봐 널 상상할 수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남자단 능력이라지만 그건 아닌건 몸위에 동기끈한 회모 인연지만 버디 더 쓰지마 그저 몸으로 감동시켜봐 엉덩이를 흔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이리 가까이 와봐 널 상상할 수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엉덩이를 흔들어봐 감사합니다 아 엉덩이였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